제 11품 보사르 행 이때 부처님께서 암라팔리 숲 사원에서 법문을 하시되 갑자기 그 땅이 넓어지고 장엄해지고 깨끗해지면서 여기에 모인 수많은 대중들의 모습이 금빛으로 변하였다. 아나니 부처님께 여쭙다. 부처님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서가 있나이까. 벼랑간 땅이 넓어지고 장엄하고 깨끗해지며 여기에 모인 수많은 대중들의 모습이 금빛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아나니 이것은 유마일과 문수보살이 그들을 존경하는 많은 대중에게 둘러싸여 오려고 하는 것으로 먼저 이 상서가 있느니라. 이때 유마일이 문수보살에게 말했다. 이제 부처님께 가서 뵈고 보살들과 더불어 예배하고 공양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 시의적절 한때이니 함께 갑시다. 유마일이 신통력으로 대중과 사자자를 들어 오른손 바닥에 올려놓고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땅에 내려놓고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오른쪽으로 일곱 바퀴 돌고 일심으로 합장하고 물러나 한쪽에 섰다. 여러 보살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일곱 바퀴 돌고 한쪽에 섰다. 큰 제자들과 제석천과 범천왕과 사천왕들도 역시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한쪽에 섰다. 부처님께서 엽법하게 여러 보살들을 임원하시고 모두 다시 앉으라 하시니 여러 보살과 대중들이 분부를 받고 제자리에 앉았다. 부처님께서 자리부리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마히르 자제한 신통력을 보았느냐? 예, 이미 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처님이시여, 제가 그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보니 마음으로나 지혜로도 할 수 없었나이다. 그때 안하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 풍기는 이 향기는 일찍이 없던 것인데 이것이 무슨 향기이옵니까? 그것은 저 보살들의 털구멍에서 나는 향기니라. 사리부리 안하니에게 말하였다. 안하니여, 우리들의 털구멍에서도 이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그 향기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장자 유마히르 중앙세계에서 부처님 잡수시고 남은 향으로 만들어진 향기나는 밥인 향반을 얻어다가 그 집에서 먹었는데 그 향기나는 밥을 먹은 이는 모두 털구멍에서 이런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아나는 다시 유마히르에게 물었다. 이 향기나는 밥의 향기는 얼마동안이나 납니까? 유마히르이 다겠다. 향기나는 밥이 다 소화될 때까지 납니다. 먹은 것이 다 소화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향기나는 밥의 끈기는 일주일이 지나야 소화됩니다. 또 안하니여, 만일 성문으로서 정의에 들어가지 못한 이가 이 향기나는 밥을 먹으면 마음의 해탈을 얻은 후에야 소화됩니다. 대승마음을 내지 못한 이가 이 향기나는 밥을 먹으면 대승마음을 낸 이가 이 향기나는 밥을 먹으면 무생법인을 얻은 후에야 소화됩니다. 무생법인을 얻은 이가 이 향기나는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이 일생보처보살이 될 때 비로소 그것은 소화가 됩니다. 안하니여, 예를 들어 구미라는 이름의 유명한 약을 먹었을 때 모든 독이 소멸되지 않는 한 그 약은 소화되지 않으며 몸의 독기가 모두 없어진 후에야 소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향기나는 밥도 그러하여 일치의 번뇌와 독기를 없애버린 후에야 소화가 됩니다. 안하는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희유한 일입니다. 이 향기나는 밥이느니 그러한 불살을 짓날까? 그렇다 안하나, 어떤 불토는 부처님 강명으로 불살을 짓기도 하고, 혹은 여러 보살로 불살을 짓기도 하며, 혹은 부처님이 하연한 사람으로 불살을 짓기도 하느니라. 혹은 보리나무로 불살을 짓기도 하며, 혹은 부처님의 의복과 자복으로 불살을 짓기도 하느니라. 혹은 음식으로 불살을 짓기도 하며, 혹은 동산과 나무와 누각으로 불살을 짓기도 하느니라. 혹은 삼십이상과 팔십종으로 불살을 짓기도 하느니라. 혹은 부처님 몸으로 불살을 짓기도 하고, 혹은 허공으로 불살을 짓기도 하느니라. 중생들이 이런 인연으로 계율에 들어가느니라. 혹은 꿈과 요술과 그림자와 매활이야. 거울 속 영상과 볼 가운데 달과 더울 때의 아지랑이야. 이러한 비유로서 불살을 짓기도 하느니라. 혹은 음성과 말과 글로 불살을 짓기도 하느니라. 어떤 청정한 불국토에서는 고요하고 말이 없어, 말할 것도 없고, 보일 것도 없고, 아름아리도 없고, 지음도 없고, 하는 것도 없으므로 불살을 짓기도 하느니라. 안하나, 이와 같이 부처님의 이와 동작과 모든 하시는 바가 불사 아닌 것이 없느니라. 안하나, 네 가지 마군과 팔만 사천 가지 본내를 중생들은 시끄럽다 하느니와 부처님들은 이 법으로 불살을 짓느니라. 이것을 일체 부처의 법문에 들어감이라 하느니라. 보살러서 이 문에 들어간 이는 일체의 깨끗하고 훌륭한 불국토를 보고도 기뻐하지도 탐내지도 않고 높은 채 하지도 아니 하느니라. 일체 더럽고 부정한 불국토를 보고도 근심하지도 않고 장애 되지도 않고 물론 아직도 아니 하느니라. 오직 부처님께 청정한 마음을 내며 즐거워하고 공경하여 처음 보는 훌륭한 일이라고 찬탄하게 되느니라. 부처님들의 궁득이 평등하시건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불국토가 같지 아니함을 나타내시느니라. 안하나, 내가 잘 보아라. 부처님들의 국토는 여러 가지가 있거니와 허공은 여러 가지가 없느니라. 그와 같이 부처님들의 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걸림없는 지혜는 여러 가지가 없느니라. 안하나, 부처님의 몸과 이신역과 상화, 종성과, 개행과, 선정과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경과 심력과 사무엘와 십팔불공법과 대자와 대비와 행하는 거동과 목숨과 법문을 연설하여 교화하는 것과 중생을 성취시키는 것과 불국토를 깨끗이 하는 것과 부처님들의 법을 갖추는 것은 모두 평등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름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이며 이름이 부처님이며 불타이니라. 안하나, 부처님의 만일 부처님 명호에 대한 이세마디 뜻을 널리 말하려면 너 일곱 동안 사는 목숨으로는 다 들을 수 없느니라. 설사 삼천대친 세계에 가득한 중생들이 모두 안한가 같이 많이 들었고 기억하여 잊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일곱 동안 사는 목숨으로도 다 들을 수 없느니라. 안하나, 이와 같이 모든 부처님들의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다 할 양이 없으며 지혜와 말 잘하는 변제로도 말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느니라.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제는 감히 많이 들었노라고 할 수 없나이다. 안하나, 두려워 물러서는 마음을 내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성문 제자들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다고 말한 것이오. 보살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들었다고 한 것이 아니니라. 그만두어라, 안하나.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도 모든 보살들을 제안된 작은 마음으로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온갖 바다와 강물은 설사 모두 헤아린다 하더라도 보사르 선전과 지혜와 다라니와 말 잘하는 변제와 공덕은 측량하지 못하느니라. 안하나, 내가 성문들을 하는 일은 그만두고라도 이 유마힐이 한번 나타내는 신통력을 일체 성문과 벽지볼들이 백천급 동안에 있는 신통을 다하여 변화하려 하여도 능히 따라갈 수 없느니라. 그때 중향세계에서 온 보살들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우리들이 처음 이 세계를 보거니 변변치 않다는 생각을 가졌더니 지금 와서는 스스로 뉘우치고 꾸짖어서 그런 마음을 버렸나이다. 그 까닭은 부처님의 방편은 말과 생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다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국토를 나타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몇 마디 법문을 일러주셔서 본국에 돌아가서 부처님을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중향국에서 온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다하고 다하지 않는 해탈 법문이 있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배우라. 무엇을 다함이라 하는가 함이 있는 법을 말하는 것이요. 무엇을 다하지 않으니라 하는가 함이 없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들은 번뇌와 생사를 다 끊지 않고 중생을 위해 활동함으로 유입법을 끊지 아니하고 번뇌를 끊고 생사를 벗어낙게 무의법에 머물지도 아니하느니라. 어떤 것이 유입법을 다하지 아니함인가. 큰 사랑을 여의지 아니하고 어엿비 여김을 버리지 않는 것이니라. 일체질을 구하려는 마음을 내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니라. 중생을 교화하되 게으리지 아니하며 사섭법에 따라 행하기를 생각하며 바른법을 공허하되 뭔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한 근본을 심 때 싫은 마음이 없는 것이니라. 방편으로 해양하는데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이니라. 법을 구하기에 게으르지 아니하며 법문을 말하기에 인색하지 아니하며 부처님께 부지런히 공양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생사에 들어가도 두려움이 없고 영화로운가 욕되는 일에 있어서 기뻐하거나 근심하지 않는 것이니라. 공부하지 않는 일을 엽신력이지도 아니하고 공부하는 일을 부처님같이 존경하며 번뇌 속에 떨어지니는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고 한적한 즐거움을 기하게 여기지도 않는 것이니라. 나의 즐거움에 애착하지 아니하면서도 다른 이어 즐거움을 경사롭게 여기며 모든 선정에 있으면서도 지옥같이 생각하고 생사중에 있으면서도 꽃동상같이 생각하느니라. 와서 구하는 일을 볼 적에는 선지식같이 하고 파괴하는 사람을 보고는 구원할 생각을 내느니라. 여러 바람일을 부모같이 생각하고 삼십칠 조독품은 건석같이 생각하느니라. 선한 근본을 행하면 제한이 없고 여러 종토 장엄한 것을 보고 자기여 불국토를 성취하느니라. 끝없이 보시를 행하고 삼십 이상과 팔십 종호를 구족하느니라. 온갖 나쁜 것을 버려 뭔가 입과 뜻을 깨끗하게 하며 한량없는 생사에도 뜻을 두어 용맹하고 한량없는 부처님의 공덕을 듣고는 거기에 뜻을 두어 게으르지 아니하느니라. 지혜의 칼로써 번뇌의 도족을 베고 오음 18개 12처에서 뛰어나서 중생을 책임지고 해탈하게 하느니라. 큰 정진으로 마곤을 꺾어버리며 허망한 생각이 없는 실상의 지혜를 구하느니라. 욕심을 적게 하고 만족할 줄 알면서도 세감법을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이유를 버리지 않으면서 능히 세속을 따르며 신통과 지혜로써 중생을 인도하느니라. 기억하는 달한 일을 얻어 들은 것을 잊지 아니하며 근기를 잘 분별하여 중생의 의심을 끌어주며 말하기를 좋아하는 말 잘 아는 변제로 걸림없이 번뇌을 말하느니라. 열 가지 선한 일을 깨끗하게 닦아 하늘 사람의 복을 받고 사모량심을 닦아 범청기를 열어줘야 하느니라. 부처님께 청하여 번뇌을 연설하고 남의 착한 일을 기뻐하고 찬탄하느니라. 부처님은 훌륭한 음성을 얻으며 몸과 입과 마음이 착실하여 부처님은 이의를 얻으며 착한 법을 깊이 닦아 덕행이 수승한 것이니라. 대승법으로 보살승을 성취하며 마음이 방일하지 아니하여 착한 근본을 잃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법을 닦아 행하는 것을 이름하여 보살들이 유의법을 없애지 아니함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보살이 무의법에 머물지 아니함인가. 공함을 닦아 베어도 공을 지금 곧 실현하여 거기에 안주하고자 하지 아니하느니라. 모양이 없고 지음이 없음을 닦아 베어도 모양 없고 지음이 없음을 지금 곧 실현하여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느니라. 번뇌 망상이 일어남이 없는 줄을 알아. 닦아 베어도 닦아 베어도 일어남이 없음을 지금 곧 실현하여 거기에 안주하고자 하지 아니하느니라. 무상함을 가나면서도 선행닫기를 싫어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의 고통을 가나면서도 생사를 미화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없음을 가나면서도 다른이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느니라. 정며로 이치를 간하여도 궁극의 정멸에 안주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을 벗어났기 한적함을 가나여도 몸과 마음으로 선을 닦으며 돌아갈 곳 없음을 가나여도 선법으로 나아가느니라. 생겨나는 것이 없는 줄을 간하면서도 나는 법으로 일체의 중생을 짊어지느니라. 번뇌가 없는 것을 간하면서도 모든 번뇌를 끊지 아니하며 행할 것 없는 줄을 간하면서도 행하는 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느니라. 공하여 없는 줄을 간하면서도 대비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바른법의 자리를 간하면서도 소승을 따르지 않느니라. 모든 법이 허망하여 실체도 없고 사람이라 할 것도 없고 주체도 없고 모양이 없는 줄을 간하면서도 본래 언이 만족하지 못할 적에는 복덕과 선정과 지혜를 허망하게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법을 닦는 것이 보사르 무의에 머물지 아니한 또 복덕을 갖춤으로 무의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혜를 갖춤으로 유의를 버리지 아니하며 크게 자비함으로 무의에 머물지 아니한다. 본래 소원을 만족하는 까닭으로 유의를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범낙을 쌓아 몸으로 무의에 머물지 아니하고 범낙을 베풀어주므로 유의를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중생의 병을 알기 때문에 무의에 머물지 아니하고 중생의 병을 없애므로 유의를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여러 보살들이여 이러한 법을 닦아서 유의를 다하지도 아니하고 무의에 머물지도 않는 것이 다하고 다하지 않는 해탈법문이니 그대들은 마땅히 이를 배울지니라. 이때 이 법문을 들은 중향국 보살들은 크게 한이하여 여러가지 빛깔과 여러가지 향기가 있는 훌륭한 꽃을 삼천대천색에 가득 흩어서 부처님과 이 경법과 여러 보살께 공양하였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 발에 정리하고 처음 보는 일이라고 찬단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좋은 방편을 잘 행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홀연히 사라져 저 중향세계로 돌아갔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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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